핫한 경제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방칭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보건복지부 개혁안을 받고 질책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건데요.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분의 의견이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브레인, 주진영 전 하나투자중권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 대표님께 반드시 또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의견도 궁금한데, 혹시라도 부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부담되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너무 그동안 잘못된 사고의 틀에 박힌 얘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뭐 굳이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다른 건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부담은 없고, 이런 얽히고 설키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설명할 때 생기는 부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 논의가 시작된 게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퇴짜를 논 셈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께서 퇴짜를 논 이유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방안 대안이라고 보도된 걸 보면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와는 정말 안이하기 짝이 없고 거의 뭐 직무를 해퇴하는 수준의 사보타지에 가까운 그러한 무책임한 방안이었거든요. 뭐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보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한번 할 때만 해봐라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지셨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은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휙 넘기고, 사실은 실현불가능한 그런 방안을 갖다 그냥 제낀 거죠. 넘겨 제낀. 네. 지금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 정부안은 소득대체를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올리는 폭이 좀 꽤 급하게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으면 고갈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무로나 이제 확정된 안이 아니고 검토한 대안 중에 하나니까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보도된 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위 이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현재 지금 45%이고 앞으로 천천히 28년까지인가요? 해서 40%로 낮추는 것을 만약에 원래 문 대통령 공약대로 50%를 올리려고 하면 그러자면은 지금부터 내는 돈을 현재 9%로 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 한 13%를 올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15%까지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놔둔다고 해도 뭐 재정건전성이나 뭐 유지를 위해서 한 12%로 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갖고 있는 불만과 의심을 도려 중폭만 시키지. 사회적인 갈등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든 이제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텐데 또 이제 일반적인 호소가 뭐냐면 국민연금 재정이 좀 있으면 이제 고갈된다, 끝났다, 다 떨어진다. 그리고 대체율도 올리려면 그것까지 다 고민하면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좀 우리가 나눠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도 사실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게 있는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식의 인식이랄까? 아니면 이런 분위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제적인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5년 전에 할 때는 그래서 고갈되는 시점이 2060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2057년으로 이제 3년이 앞뒀다. 겨우 3년 바뀐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냐를 잘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숫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구성장률 또는 출산율이 한 0.1% 더 내려가는 거로 숫자를 넣어보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률이 얼마 정도로 될까를 좀 더 낮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당겨졌다는 거거든요. 3년 당겨졌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거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떨어진다 그러는데 2060년? 제 단언하는데요. 2060년에는 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계시지 않을까요? 정준희 교수님도 그때까지 살아계실까? 제 자신이 없는데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206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3년 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43년 후로 걱정을 했나요? 43년 후에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지금과 같은 저철순열이 계속해서 돼서 그래도 인구가 이제 확 없어지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거는 걱정을 안 하고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거 걱정은 안 하고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안을 짜는 사람들이 되게 멀리 바라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의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근거나 기준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를 때 정부와 주로 보건복지부와 국제연구소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얘기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종사하던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한 비난 때문에 자꾸 얘기를 그 틀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마치 소위 말하면 돈 놓고 돈 나중에 먹는 개모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왜 국민연금을 모든 나라가 도입했고 왜 국민연금을 우리가 도입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이게 그래서 돈이 더 내야 돼? 덜 내야 돼? 나중에는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낸 거 대비 나는 얼마나 더 받는 거야? 이런 게임으로 지금 얘기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렇죠. 수익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근본은 뭐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의 근본.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일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보전해서 지나치게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의 평가는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이 제도가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봐야지 나머지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 노인들 체세는 빈곤율이 지금 세계에서 거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되게 높게 빼어나게 뛰어난 빈곤율을 갖고 있는 것은 얘기해서 쑥 사라지고 열심히 앉아가지고서는 내면 얼마나 돈 받을까만 생각하는 이상한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투자 상품처럼 인식되고 뭔가 개모임처럼 인식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인식 취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제도 설계가 좀 제대로 됐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도 설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제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저는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하는데 구민연금 제도를 처음 설계를 할 때 빠른 속도로 그 구민연금의 제도 하에서 소득 보존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현재의 지금 노인분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받도록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국민들 사회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핑계 그게 사실 얼마나 사실에 맞는 핑계인지 모르는데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적용되는 사람도 적은 채로 운영을 하다가 점점 점점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을 처음 시작할 때는 70%로 시작하다가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60%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갑자기 50%로 낮추고 하는데 천천히 일단 50%로 낮추고 그 다음부터 길게 해서 40%로 낮추는 걸로 갔는데 대상자를 지나치게 좁게 잡아놓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을 나중에 적게 잡느라고 소위 말하면 거두는 돈도 너무 적게 잡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자에 속하는 공무원들이나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은 또 그거랑 별도로 훨씬 더 내용이 탄탄한 연금제도를 또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지나 놓고 나니까 국민들이 살살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잘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모든 사람이 불신하는 제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 이런 것만 따지느라고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한 630조가 되고 국가 GDP 대비로는 지금 제일 높은 나라, 규모로는 세계 3위라고 하지만 GDP 대비는 제일 높은 나라가 됐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죠. 이걸 이게 잘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만 놓고 막상 노인들은 빈곤으로 고생하고 그 빈곤한 노인들이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건 아니니까 중산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그분들을 부양하느라고 돈을 갖다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평균 소득의 10%밖에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20만 원 준다고 하는 걸 올해부터 25만 원 1분 늘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가 훨씬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들은 애를 낳느라고 직장을 그만두느라고 분립기간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가정에서 애를 기르느라고 커리어를 포기를 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전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도입할 때부터 남자라고 보통 대칭하지만 싱글 그러니까 미혼자가 나이가 들어서 미혼자가 받는 돈이 100이면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셜 스크리티에 들지 않은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면 50%를 더 줘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노인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에는 옛날에 직장만 다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다 무시를 하고 직장만 오랫동안 다닌 사람만 국민연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기초연금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그 잘못된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당장 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40년 뒤에 얘기를 갖고 돈은 40년 뒤에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 3,8%를 당장 올리자. 그거를 받아들일 국민은 없죠. 그리고 마치 안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고 가는 것도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 나오는 얘기들 중에는 차라리 탈퇴만 할 수 있으면 탈퇴하자. 민간연금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와요.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효율성에서 국민연금만큼 운영비용이 낮게 드는 게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자체의 그 제도 안에는 굉장히 강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없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민간연금 같은 데에 의존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하자면 동시대의 매년 매년의 결산으로 아픈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상업 부조 제도인 거예요. 국민연금은 현재의 젊은 사람이 지금의 나이 든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간의 상업 부조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은 내는데 현재 나이 든 사람은 못 받으니까 상업 부조로서 지금 작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지금의 젊은이가 지금의 노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제도라는 그 취지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갈 거냐 그거를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시간이 되게 없다. 지금 갑자기 또 빽빽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11월까지 해서 12월 사이에 뭔가 또 다시 정보안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빨리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이렇게 급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맞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뒤에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2년 뒤에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국민연금제도는 내는 사람도 많고 받는 사람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에 의해서 제도가 개편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빼놓고 갑자기 우리 집군 뚝딱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낸 거를 갖다 10월, 15일, 11월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부가 좀 앞으로 이 부분 청와대하고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몇 가지 제안을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구민연금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과연 대통령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얼마만큼 덜어서 써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나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시든 항상 사람들은 불만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잠재는 유일한 방법은 하다못해 지금 내는 거라도 안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받는 돈을 갖다 더 깎지 않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고육책이긴 하지만 도련은 차라리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영 전 하나투자중권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